애매해 어째스카이 아이고 이게 좀 거시기 해요 갑자기 지저분한 느낌을 받네 바닥을 하면서 바닥이 찐득찐득거리네 그 누구 저기 그 가사의 그 내용을 장판에 발이 쩍 하고 늘어붙는다 장기야 노래 가사 중에 있어요 방바닥에 발이 쩍 하고 늘어붙는다 이게 무슨 말이야 장판이 옛날 거 싼 거 있어요 비닐된 거 그걸로 되게 되면 우리나라 온도를 쓰잖아요 온도를 쓰게 되면 이게 누글누글해져요 그럼 나중에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딱 붙어있잖아요 이 장판이 여기 없고 피보고 쫙 붙어가지고 안 떨어져가지고 이거 아마 대부분 경험한 사람이 없을 거야 여기가 그런가요? 여기는 그러진 않아요 근데 예전에 그랬어요 저희 시골집에 보면 예전에 아궁이를 떼었어요 아궁이를 떼는 집을 이제 사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돼요? 저기 장판을 이런 걸 깔아요 비닐장판 싼 거를 따로 처리해서 그러면 아궁이 쪽에 있는 그걸 이제 아랫목이라고 하죠 거기에 아궁이 있는 쪽 아랫목 쪽이 시커멓게 타요 다 옛날 아궁이 있던데 그러면 거기 어떻게 돼요? 거기에 있으면 피부하고 이게 달라붙어요 진짜 발바닥하고 발바닥 여기가 달라붙어 어디가 여기가 달라붙어 진짜로 청소를 좀 제대로 하지 이게 더 깨끗해 옛날 고시원 살때부터 저는 청소를 이렇게 바닥쪽으로 물티슘 같은 거로 한번 싹 하잖아요 걸레 같은 게 필요 없어 걸레를 잘 관리로 못하면 더러워 세균이 더 특히나 걸레 물티슘 같은 거로 한번 어떻게 해요 이게 옛날 고시원 같은데 방이 작으니까 요렇게 한번 훔치면 깜빡해져요 이게 저기 더 위생적이에요 이렇게 땋는거에요 걸레로 하게 되면 걸레 잘못 관리하잖아요 거기가 폐균이 딱 쓴거죠 차라리 걸레로 안 닦는게 나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요렇게 적을 해요 얘를 저쪽에다 올려놓을까 그래 한번 다시 하는데 대략적으로 지저분한 것들은 이렇게 한번씩 훔쳐가면서 닦아야돼 그러면 발바닥하고 여기 이게 익혀져가지고 잘 이게 안되 이게 청소가 하나 많았기 때문에 원체 오래간만 청소하다 보니까 이거 좀 그래요 어우 창피해 청소를 여기 올해는 처음 한 거 같아 올해 처음 청소하는 거 같아 제대로 이렇게 청소하는 거 네 용자 한 거 싹 치워야만까 뭐로 치워지 아 여기 아 여기 뭐 아 아 아 짜장면 이런 거는 이런 박사가가 있으면 괜찮아요 여기다 한번 쳐야하니까 여기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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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r 오 문 아 가운데에 있는 것 그냥 쌍 그 부작업을 칼을 좀 닦아야겠다 내가 이런걸 내 이러고 사왔단 말이야? 도매가 어치스까? 도매가 되게 지저분 여러번 다 걱정해 커피포트도 커피포트가 참 유용해 여러가지 용도로 쓸 수가 있어 으 아 아 아 ago 합니다 다 깔다고 으 그러니까 5 펴가 계속해 뭐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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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치져보니까 한 타만 봐도 닦을래요 제가 있는 걸рать 이렇게 support isch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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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면 대충 크겠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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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